2인 1조 말씀은 저기 가서 지효씨 설명해 주시고요 이쪽도 한 분은 가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출발하면 출발신호와 함께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다섯 칸을 다 건너와서 도로 갈 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안대를 누가 써야 돼요 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 팀 게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? 네 출발 직진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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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다니면서 말씀하십니까 따라다니면서 왼쪽 왼쪽 앞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왼쪽 조금 뒤에 조금 조금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직진 발 앞으로 직진 아니 너무 조금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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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커 조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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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오른쪽 조금만 조금 오케이 오케이 완성 나가 오케이 엄마가 안 보이는데 예 이거는 출발이 없어요 바로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해 직진 어 맞아 잘했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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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오른쪽 조금 더 오른쪽 오케이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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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렌쪽 왼쪽 응 오케이 오케이 즉. 끝 응 응 응 응 응 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